자, 이총실씨 해보셔요. 제 39장 예로부터 하나를 얻는 것이 있더라.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편안하고 신은 하나를 얻어서 신령하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서 가득하고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낳고 제후나 왕은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올곧게 하니 이러한 모든 것이 이르는 것은 하나이다. 하늘은 막지 않으면 바야흐로 찢어질까 두렵고 땅은 편안하지 않으면 흩어질까 두렵고 신은 신령하지 않으면 다할까 두렵고 골짜기는 차지 않으면 없어질까 두렵고 만물은 낮지 않으면 사라질까 두렵고 제후나 왕은 귀하고 높지 않으면 거꾸로 질까 두렵다. 그러므로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높음은 아래로서 기초로 삼는다. 이 때문에 제후나 왕은 스스로를 고, 나, 과, 불곡으로 일컬으니 이는 천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닌가? 그러니 여러 명예에 이르는 것은 명예가 없는 곳으로부터이니 구슬과 같이 진귀하게 하지 말고 돌과 같이 흔하도록 가라. 석지 득일자로라 천은 득일이 청하고 지는 득일이 령하고 시는 득일이 령하고 곡은 득일이 바라며 곡은 득일이 영하며 찰령자로 죄송합니다. 아, 자꾸 그 뒤를 내. 득일이 영하며 만물은 득일이 생하고 만물은 득일이 생하고 후왕은 득일하야 후왕은 득일하야 이의 천하정하나니 이의 천하정하나니 기치지는 이래라 기치지는 이래라 천은 무의청이면 천은 무의청이면 장공렬이요 장공렬이요 지는 무의령이면 장공발이요 장공발이요 신은 무의령이면 장공허리요 곡은 무의령이면 장공갈이요 만물은 무의생이면 장공멸이요 후왕은 무의귀고면 후왕은 무의귀고면 장공거리라 장공거리라 고로귀는 고로귀는 이천의번하고 이천의번하고 고는 고는 이화의기로다 이하이기로다 시이로후왕은 시이로후왕은 자의하대 자의하대 고과 불고기라하니 고과 불고기라하니 고과 불고기라하니 차는 비이천 차는 비이천 의보냐 이보냐 비호화 비호화 고로 치수에는 고로 치수에는 고로 치수에는 무예니 무예니 부륙농록여옥하고 부륙농록여옥하고 낭낭여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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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지 옛날부터 득 얻은 것이 있다 일자 하나를 얻은 것이 있다 옛날부터 하나를 얻은 것이 있다 옛날부터 하나를 얻었다고 하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천은 득일이 청하고 하나는 하나를 얻어 득일이 써이자 하나를 얻은 것으로써 청 맑고 지는 득일이 명하며 땅은 하나를 얻은 것으로써 편안하며 시는 득일이 영하고 시는 하나를 얻은 것으로써 신령하고 곡은 득일이 영하며 골짜기는 하나를 얻은 것으로써 가득 차며 만물은 득일이 생하고 만물은 하나를 얻은 것으로써 살아나고 후와는 득일아야 제후나와는 하나를 얻어서 이의 천하정 천하의 올바름으로써 삽는다 천하의 가장 바른 것으로써 삽는다 그러니 기 치지는 이래라 이 말하는 이런 것들이 치지 이르는 곳은 치 이를 치자 기결하는 것은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 다 이게 순환론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그 하나를 얻어서 어떻게 어떻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에 또 기결점은 또 하나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기결 그러면서 그러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를 얘기를 또 해요 천은 무이청이면 하늘은 맑음이 없으면 장공렬이요 바야우로 공 뭐뭐 할까 두렵다 렬 렬 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열하다 찢어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막지 않으면 하늘이 찢어진대요 그리고 땅은 무인형이면 땅은 편안함이 없으면 장공 다리에요 바야우로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폭발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땅이라는 것이 편안하게 안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다 말하자면 우리 운석 같은 것이 이렇게 부딪쳐가지고 다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분산되는 형태 그게 발이인거에요 지진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지진도 그렇고 그 뭐 그렇게 해서 전부다 다 날라가버리는 거죠 이 땅이 이렇게 안정돼서 이렇게 딱 뭉쳐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정되지 않으면 다 날라가버리는 거예요 딱 흩어져서 이게 발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폭탄 폭발하듯이요 폭발하게 돼요 신은 무의령이면 신은 신령함이 없으면 장공헬이에요 바야흐로 어떡할까 두렵냐면 헐은 달헬자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곡은 무의 영이면 골짜기는 참이 없으면 골짜기는 물이라든가 이런 거로 차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게 없으면 장공갈이에요 갈자는 달갈자 우리가 이 그 요거는 설립변인데 우리가 그 우리 몸에서 쓸 때는 입구변 써가지고 목마를 갈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바닥에 텅 비게 돼요 굴짝이 이 다 메말라져 버려요 만물은 무의생이면 만물은 살아나야 되는데 네 만물이 살아나지 못하면 무의생이면 살아남이 없으면 장공 멸여 그럼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후왕은 또 무의 기고면 제오나 왕은 그 존재가 기하고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하고 높은 것이 없게 되면 장공 궐이라 어떻게 될까 두렵냐면 궐이라는 거 뽀꾸라질 궐자예요 그 우리가 아주 높은 데 있다가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그 완전히 역전되는 그래서 그 제오나 왕이 기아 기암 과 고기암이 없게 되면 그렇게 되면 거꾸로 질 질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는 이천 의본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의한 것은 사실은 무엇을 근본으로 했냐면 이천 천 천한 것으로써 의본 근본이 되고 또 높은 것은 이하의의기예요 높은 것은 맨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을 갖고서 그 토대로서 삽니다. 그 터로서 삽아요. 터로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높은 것이 왜 따로 떨어져서 있는 높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래로부터 피라미드처럼 아래의 기반이 쌓인 위에서 높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시일옥 후왕은 제후나 왕은 자의호대 스스로 일컫대 고가 불곡이라고 해요. 예전에 왕들이 썼던 용어예요. 자기 자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미, 마이셀프, 나 자신을 말해요. 그래서 고라고도 일컫고 과라고도 일컫고 우리가 과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임금들이 보면. 또 불곡. 곡이라는 것은 곡식곡자잖아요. 그래서 불곡하면 이것을 흉년을 말해요. 흉년. 그러니까 알곡이 없는 거. 불곡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과인, 나는 덕이 부족한, 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를 최대한 낮춘 표현인 거거든요. 자리가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후나 왕은 스스로 나나나, 고라는 나, 과라는 나, 또 결실이 없는 나, 이런 식으로 그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고과 불곡이라고 표현했으니 차는 이것은 비야, 아니다, 비, 비야, 아닌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이죠. 이천의 번, 천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차, 비, 야는 빼도 말이 돼요. 이것은 천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차, 비, 야를 집어넣는 거죠. 비호, 그렇지 않은 것. 이게 영어로 말하면 태그캐스터인 것 같아요. 너, 너, 커피 좋아하지? 아닌가? 말하자면 이런 식의 그룹, 그룹. 그러므로 치수에 여러 가지 영예에 이르는 것은 사실은 무예예요. 이건 아무런 영예도 없는 거예요.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이면박 씨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든지 다 자기가 해본 거예요. 그거는 막 스스로 다 여기에서도 기림을 받고, 저기에서도 기림을 받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도 영예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예로움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은 영예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욕, 뭐뭐하지 말아라. 롱록요. 이 롱록이라고 하는 거냐고, 하나의 의태어, 뭐 이런 거죠.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것은 의성어나 의태어,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구슴과 같이, 그렇게 아주 귀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뭐뭐하냐면, 락락 여섯 칼. 이 돌처럼, 락락이라는 거, 돌이 막 굴러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보통 돌처럼 그렇게 막 굴러다니는 그런 돌처럼, 그 흔한 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여기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전체는 그런 거죠. 뭐 자가 하나 있네요, 여기? 예, 예, 예? 어디요? 만물은 무의생이면 장공 내리, 그 공짜가 부려워할 공짠데. 아, 그러네요. 예, 예, 예. 아, 그르, 그르, 그레요. 예, 맞네. 감사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어요. 여기, 그, 어, 어, 어. 잘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이런 문장 구조예요. 이 시작이 맨 처음에 석지 득일 자르라 옛날부터 하나를 얻은 것이 있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천은 득일이 청이야. 천은 한올은 하나를 얻어서 득일 하나를 얻어 그곳으로 써 써있다. 천은 득일이 청. 한올은 하나를 얻는 것으로 써 청 맑아져요. 그런데 만약에 무의 청이면 무의 청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창공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천은 득일이 청인데 만약에 무의 청이면 창공열이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것이 땅이 되면 땅은 득일이 뭐예요? 영 그 득일이 편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의 인형이면 그것이 편안함이 얻게 되면 장공 발이라. 그렇게 되면 폭발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그 분해되어 날라가 된다는 거죠. 이런 용법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에이 득일이 뭐? 에이 득일이 뭐? 무의 뭐? 무의 뭐? 장공 B 장공 B 에이는 하나를 얻어서 뭐하고? 에이는 하나를 얻어서 뭐하고? 무의 뭐면? 무의 뭐면? 모함이 없으면 모함이 없으면 바야흐로 비할까 두렵다. 바야흐로 비할까 두렵다. 그냥 어법으로 해보죠. 득일이 뭐? 득일이 뭐? 무의 뭐? 무의 뭐? 장공 B 장공 B 에이 득일이 뭐? 에이 득일이 뭐? 무의 뭐? 무의 뭐? 장공 B 장공 B 에이는 하나를 얻어서 뭐하고? 에이는 하나를 얻어서 뭐하고? 모함이 없으면 모함이 없으면 바야흐로 비할까 두렵다. 바야흐로 비할까 두렵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말고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말고 맑음이 없으면 맑음이 없으면 장공 열 찢어질까 두렵다. 찢어질까 두렵다. 지이 득일이 영이요? 지이 득일이 영이요? 땅은 하나를 얻어서 편안하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편안하고 무의 명이면 무의 명이면 편안함이 없으면 편안함이 없으면 장공 바리라. 장공 바리다. 장공 바리다. 폭발할까 두렵다. 폭발할까 두렵다. 네. 터져나갈까 두렵다. 이런 식의 지금 오법이에요. 그 그 그 그 그 예를 들면 사람은 하나를 얻어서 뭐하고 만약에 그 뭐한 게 없으면 장차 어떻게 할까 두렵다. 뭐 가족은 하나를 얻어서 뭐하고 뭐함이 없으면 뭐할까 두렵다. 이런 식의 업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해주면 돼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 우리가 순서도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순서를 보면 이런 식의 순서예요. 그 가장 앞으로 낸 게 하늘이고 그 다음에 땅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나온 것이 뭐냐면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 다음으로 나온 것이 곡이고 이게 노자님이 그래서 골짜기죠. 제가 좋아한다고 그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만물이에요. 그리고 만물 다음에 후왕. 이런 순서인 거죠. 천지, 신곡, 만물, 후왕. 이것이 이것이 이 그 노자 1장에도 보면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지 뭐라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만물보다 천지가 이렇게 그 우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오나 왕. 우리는 요즘에 보면 제일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참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트럼프 아닙니까? 후왕이죠. 후왕. 그러나 이런 트럼프 같은 녀석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거에 비해 보면 골짜기 같은 것도 염두에 두면서 보면 좋겠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와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된 게 우리가 트럼프하는 말에 이리이리 하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죠. 파워가.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후왕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귀고귀함이라는 거 후왕은 그 고귀하단 말이죠. 고귀한데 이분은 이제 거꾸로 귀고라고 얘기했지만 이 후왕은 고귀한데 이 고귀한 것이라는 게 그 늘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아까 안재현이라든가 안미현이라든가 검사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서지현 검사 이런 경우에서든가 이런 경우에서도 보면 알지만 후왕이나 또는 검찰총장이라든가 법무부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이 아래의 이 아래 이 집안에서 완전히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기들만 외로이 외로이도 외로이게 아니라 고고하게 고고하게 우에서 군림하는 거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대 독재자들이라든가 이 이 그 뭐 그 그 그런 경우 보면 그 차후가 비참해진 것은 이렇게 꼬꾸러져 있기 때문에 꼬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공이라고 해야 한 것은 장차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피라미드적인 사고의 후왕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든.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위험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사랑도 받고 그 높음을 받고 귀함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가장 낮은 자세에 있을 때에 그게 돼요. 그런데 이 역대의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세계에 오늘날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요렇게 자기들만 따로 이 공중에 떠 있는 군림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꼬꾸러지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건 좀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은 실권을 갖고서 막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거 뭐 뽑으나 마나 선거 우리 거부한다 뭐 지금 그런 거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거 하나 것이었어요. 수없이 쌓인 것에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재훈아 왕은 자기 자신을 정말 리더는 우리가 검찰총장이 됐든 법무부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정말 낮은 자세에 대해. 그러니까 내가 법무장관이다. 내가 검찰총장이다 하면 나는 아주 작은 검사 한 사람 정도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대통령? 나는 그냥 하나의 백성이다. 아주 힘없는. 그 자세를 갖고 있어야만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훌륭한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을 때 꼭 굴러야 돼요. 자기들이 굴림하고 굴림없고.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노자 39장에서 우리가 배울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온갖 명예를 누리려고 하면 그냥 명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구슬처럼 나는 징귀하다. 이게 아니야. 나는 그냥 돌처럼 흔한 그런 것 중에 하나야. 이런 사고가 그것이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안정되고 맑고.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것이 꽉 차고. 이게 지금 어떤 자연의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에 있어야만 맑고 편안하고 신뢰하고 가득 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화났어 そ país 석지 득일잘으로라. 천은 드필이 청하고 서는 드필이 청하고 지는 드필이 영하며 시는 드필이 영하고 곡은 득일이 영하며 만물은 득일이 생하고 후앙은 득일하야 이의 천하정 하나니 기 치지는 이랴라 천은 무의 청이면 장공열이요 천은 무의 청이면 장공열이요 지는 무의 영이면 장공발이요 신은 무의 령이면 장공허리요 곡은 무의 영이면 장공가리요 만물은 무의 생이면 장공멸이요 후앙은 무의 귀고면 장공거리라 고로 귀는 이천 위본하고 고는 이하 위기로다 신으로 후앙은 자위하되 고과 불곡이라 하니 신으로 후앙은 자위하되 고과 불곡이라 하니 차는 비이천위보냐 차는 비이천위보냐 비호와 고로 치 수에는 무의니 고로 치 수에는 무의니 고로 치 수에는 무의니 불욕 녹록 여욱하고 낙낙여석하라 불욕 녹록 여욱하고 낙낙여석하라 아 예 그 이 숙필씨 앞부분 한번 좀 해보세요 읽고 해서 석 석지 득일자로라 옛날에 하나가 있었다 천은 득일이청하고 하늘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맑고 지는 득일이 영하며 땅은 하나를 얻어서 얻음으로써 편안하며 신은 득일이 영하고 신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신령스럽고 곡은 득일이 영하며 계곡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가득차고 만물은 득일이 생하고 만물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낳고 후앙은 득일하야 후앙은 하나를 얻어야 위 천하 정하나니 천하를 바르게 하나니 기치지는 이래라 이러한 것들이 이르는 것은 바로 하나이다 네 됐습니다 그것까지 잘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라고 하면 그 하나를 갖다가 딱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그 어버이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식을 돌봅니다 또 그 우리의 윗대를 돌봅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 또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백성이 하나로써 내가 백성이 되어서 살아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자세를 가지면 후로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법조계에 들어갔으면 법조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 구현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구제해주고 그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그 하나를 제대로 갖고 있으면 훌륭한 또는 훌륭하지 않다고 해도 그 아주 제대로 된 그런 법조계의 인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 교육계에 있다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아이들을 어른이 될 수 있게끔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클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 그게 하나거든요 그 밖의 것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밖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 우리가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르다는 것 직업 자기 직업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 하나 또 어버이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또는 그 어떤 조직 속에서의 부하로서 또는 상급자로서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옳고께 성립이 될 때 이게 이게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암위원 씨 같은 경우에 자기가 불이익 당할 게 너무나 뻔한데 그렇죠? 거기에 얘기되는 것으로 봐서 봐서는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뻔한 건데 그런데도 하는 건 자기가 말하자면 검사답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검사답게 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하나인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올곱게 가졌을 때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하나를 그래서 과연 내가 가져야 될 하나는 무엇인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늘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그런 계기를 가져보세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시면 그럼 이게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다양한 어떤 직책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도, 정도, 진리, 이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기 뭐야 노자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크게 얘기했을 때는 도나 덕으로서 이렇게 비춰줘도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네요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걸어다니는 길이에요 그게 그 물로 말하면 흘러가는 그 물길인 것이고 이 그 하늘로 말하면 구름이 다니는 길 그런 것처럼 그런 길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어버이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또 사회인으로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라는 것이 있죠 바로 그 그 점을 우리는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그런데 그것이 남한테도 내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통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란 무엇입니까 제후나 왕이 천하고 낮은 것으로 기본 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란 하나지 하나는 하나다 둘이 아니다 알겠나 사람들은 얘기하곤 하지 선천의 선천의 혼원일기라고 도라고 다양성의 출발점이자 규결점이라고 도나 태극같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는 하나의 이현만 왜 이리 말이 많고도 다른가 그렇다면 저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가 아닐세 하나처럼 보이는 헛개비일세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병통이야 병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지 않는 병통이 병이야 노자는 말하지 도를 덕을 그것도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 딱 하나 뭐냐고 절로그러함이야 절로그러함이란 어떤 물건인고 자네 아나 나는 아는가 난 모르겠네 이것이 무슨 물건인지 하나는 하나라는 것 밖엔 김영동의 기막힌 하나가 감상하시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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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였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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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어 하나 였어 하나 였어 뭐 이런 그런 그거든요. 물론 이거보다 길죠. 예. 건너주시고요. 제후나 왕은 천하고 낮은 것으로 기본을 삼는 것이 당연하지. 제후나 왕 노릇을 한 이들이 애초엔 무엇이었나? 그래. 백성들이지. 그들은 날 때부터 재앙을 꿈꾸거나 생활한 이들이 아니었어. 산호란이 부득이하고 불가피하여 제왕이 되었던 것이야. 반면에 제왕의 후예들은 그것을 몰라. 그러니 다시 그들의 후예들은 종자가 끊기거나 일반 백성이 되지. 숱한 이들이 제왕을 꿈꾸었건만 제왕 노릇을 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 천하고 낮은 것을 외면하고 귀하고 높은 것만을 향해 줄다름 쳤거든.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말한 전로그러함의 형평의 법칙과 무화의 법칙이 작동하지. 하늘은 한 호흡의 숨을 사양치 않아 하늘이 되고 태산은 한 줌의 흙을 사양치 않아 태산이 되고 바다는 한 웅큼의 물을 사양치 않아 바다가 되고 제왕은 제왕은 천하고 낮은 무엇 하나라도 사양치 않아 제왕이 되고 그러므로 노자는 구슬과 같이 진귀하게 하지 말고 돌과 같이 흔하도록 하라 하였다. 호구 장인이 손수구에게 말했다. 사람에게 세 가지 원한이 있나니 자네는 그것을 아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자기가 높으면 선비들이 투기하고 관직이 높으면 임금이 미화하며 녹시 후하면 원망이 이에 깃드는 것일세. 내 자기가 점점 높아질수록 내 뜻은 점점 내려가고 내 관직이 점점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작아지며 내 녹시 점점 두터워질수록 내가 베푸는 것은 점점 넓어지면 이로써 세 가지 원한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노자는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높음은 아래로써 기초를 삼는다고 하였다. 호구장인과 손수구의 대화도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 염두에 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기 보면 자기가 높아질수록 뜻은 점점 더 올라가 더 높이 더 높이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죠. 장차 대통령을 꿈꿉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 우리 정치하는 사람의 아주 최고 목표지 이렇게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바른 답은 아닌 거예요. 내 관직이 점점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관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도 더 더 더 더 더 커져 더 많이 막 뭘 하려고 하고 예 그러면 위험해져요. 그 내 목이 점점 두터워질수록 베푸는 것은 점점 넓어져야 되는데 목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베푸는 것은 더 작아져 왜 더 가질려고 더 가질려고 합니까 그 아주 그거에 극단적인 그런 얘가 바로 우리 명박이 아저씨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원한을 면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명박이 아저씨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 또는 언론 그 밖의 여러가지 또는 자기와 상대의 당에 있었던 그런 것을 원망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가 쌓고 쌓는 것을 갖다가 막 거둬들이는 것을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사람 이해의 사람들한테는 다 말하자면 원한을 산 그런 거래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명박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었다는 거 또 해도 듣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걸 귀찮게 이렇게 자꾸만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야 했던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넵. DON'T 감사합니다.